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돌리면 살아날려나? 맛있겠는데? 아니면 이걸 다시 이렇게 조립할 필요가 없나? 이따 먹방 찍을 때 어떻게 하려나? 중간남님께서 보내주신 싸이거그 오우 진짜 왜 이렇게 싸준거야? 진짜 대충 썼네 와우 뭐야 눅눅한데?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되지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돌리면 살아날려나? 몇 도로? 아까 보통 치킨이 170도에서 2, 3분이었으니까 얘도 그렇게 해보자 아 뭐야 와우 대박이다 와 장난 아니다 한 번 뒤집어서 여기 여기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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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안 묻은 대로 바짝 익히자 더 돌려 1분만 더 돌려 190cm 해볼까? 그럼 바삭해지나? 사이버거 사이버거 먹을까? 패티 내장빵이 2장 사이지 사이버거 사이버거 빨리하면 사사사사 사이버거 봉사오는 듯 턱 빠지겠는데?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황! 사이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거가 뭐냐면 이따가 만드는걸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사이버거 먼저 사이버거는 이따가 사이버거 때도 많이 먹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사이버거에 매콤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아니야?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은데? 이거 스리라차 소스거든요 맛있네? 너무 좋다고 큰일맛이 참깨 너무 좋네 아무리 생각해보는 너무 좋지 않음 연어 조금만 넉넉 하나, 둘, 셋! 짜다! 짜! 매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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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사이버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짚고 패티를 올립니다 하나... 감이 벌써 왔다고? 천잰데? 두울... 세엣... 넷... 그리고... 덮습니다 이게 바로 패티 4장 빵 2장 사이버거 턱 빠지겠는데? 턱이 아니라 얼굴만 해? 와우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? 그러면은 다른 사이를 만들자 빵이 3개잖아? 빵 4개, 패티 2개 하려고 했는데 앗! 피클 4개 피클 4개 패티 2개 빵 2개 이래서 사이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는거 아니야? 꿀맛 탕후라 달콤 뱃 인사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나그러니까 스테리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맥주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안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 식사는 정말 맛있어 이렇게 먹다가 좀 느끼하면 약간 뭐 겉절이 같은데? 와, 근데 버거킹 패티 진짜 맛있네 아! 맘터치 패티 맛있네요 아, 어... 아, 아, 아... 차가운 점점 더 먹으면 진짜 맛있 it 지금, 아, 아, 아... 진짜 맛있게 드실래요? 아...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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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아... 콜라 와... 콜라가 필요하다 콜라 콜라 와, 이거 소리가 거의 뭐... CF급 아닙니까? 어... 배부르다... 마무리 실패 와.. 진짜 배부르네! 진짜 배부르네! 진짜 배부르네! 잘 먹었습니다! 아! 엄청! 엄청 배부른데요? 와... 댓글 중에 햄버거 최대 몇 개나 드세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3개! 콜라 먹으면 3개고 안 먹으면 3개 반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? 사이버거 기준으로? 근데 사이버거가 중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? 3개면 진짜 많이 먹는건데? 이거 야... 이게 평균 몇 그램이냐면 아! 중간남 컨텐츠에서 확인해주세요 하하하하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~~ 깨끗한 편의 teilweise 깨끗한 편의점 쫓아가서 재밌게 보셨다면 Everywhere 도착해 Closed Caption 쇼